한국힙합 프레이스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허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리스타일판의 3분의 2를 책임지고 있는 형제야. 저 지금 프리스타일에 관련된 행사들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레버텍 프리스타일 타운. 너는 영어 너무 굴리니? 레버텍 프리스타일 타운. 그리고 마이스웨거. 형이 계속 돌고 있는 마이스웨거와 영상으로 하는 마이스웨거. 그리고 프리스타일 1이 있고. 제가 2010년에 프리스타일판을 위해서 소울컴퍼니와 블루사운드. 프리스타일 1, 블루사운드, 소울컴퍼니와 함께하고 있는 When I Be On The Market입니다.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프리스타일이라는 문화가 약간은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외된 문화가 아니라 중심에 풀이 있어야 돼요. 프리스타일 문화를 허클핀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대에서 그냥 보통 정말 친한 그냥 성훈이 형. 동네 성훈이 형인데 이렇게 무대에 서면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술재 형.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술재 형이랑 이렇게 같은. 뭐야 진실만 말해. 같은 모티에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눈도 못 맞으시겠잖아요 지금. 야 근데 침산도 과하면 디스야. 오케이 가사를 쏘는 행위를 알려도 하고 프리스타일판에 맵미를 책임치고 있는 허클베이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 녀석과 손잡고 있으니까 심장이 두근두근대 사람들이 수근수근대 여기 때는 사람은 누군데 다들 허클만 알아보는 것 같아. 근데 이정도야 더 인기. 이게 관측이에요 나는. 오케이 맨트도 프리스타일와 힙합 젠틀맨. 술투드체. 펌피가 입으려면 제가 구석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이해해줘? 근데 약간 지금 우리 둘이 서있는 거에 비해서 약간 제가 좀 못 맞다한 게 있어요 형. 뭔데? 우리가 프리스타일도 잘하고 그냥 프리스타일 잘하잖아요. 내가 의무적 내 아니었어. 저렴다 나랑 배틀 한 번 부르세요. 왜 그래. 얘 안기지. 붙으면 안 돼요. 사자랑 바퀴벌이랑 싸우는 게 아니지. 미안해요 바퀴벌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가 바퀴벌이라는 소리가 아니지. 오케이. 아무튼 지금 우리가 실력에 비해서 너무 일찍 나온 거 같지 않아요? 프리스타일 대표. 오프닝입니다. 약간 해프님이지. 왜 하면 해프님? 너는 왜 해프님? 미안해. 이러니까 미친사랑의 추억같은 노래 만드는거에요. 오프닝이든 상관없이 저희가 멋진 무대 보여주고 가는거는 똑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왜냐면은 내가 와이스웨거에서 말했죠? 우리 둘이 프리스타일 뭐라고? 양대산맥! 양대산맥이라는 말을 허피가 했는데 허피야, 이 형이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를 스스로 판단할 때 형은 산맥이야. 이렇게 널, 널, 널 사람이야. 산맥이야. 근데 허피 너를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너는 잘해봐야 나무야. 산맥은 산맥은 형이지. 형이 2005년도에 프리스타일 랩 배틀 대회 그 전투에서 살아남아서 우승하고 상처받 받으면서 프리스타일 타운 만들고 전북 돌면서 세미나하고 프리스타일 타운, 프리스타일 권, 마이크스베거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으니까 허피가 갑자기 튀겨나와가지고 심발을 두고 올려서 나 산맥이요.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조금 그렇다. 양대산맥, 작가 고빈해. 허피에게 필요한 건 술제란 인맥. 마이크스베거 프리스타일 권, 불러줬는데 감사해요란 말도 안하는 허피는 감사해요. 내 주변에서 내 피나 빨아먹지 모기처럼. 근데 지금은 내가 모기처럼 허피를 빨아먹지. 허피 허피 술제이 프리스타일 랩 배틀 챔피언 근데 넌 챔피하게 배틀 한 번 못 나가본 겁쟁이 허피 술제이가 선사하는 빅잼이 넌 그냥 빅잼이 요기야 연습해! 이런 재기 허피 짱! 갑자기 뭐 이런 거 말했다는 거 아니야? 뭐해요? 난 사실 배틀, 배틀은 제가 못해서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가면은 히프렛도 술제이 형이 계속 공격하면 지금부터 보여줄게 허피의 호수비 쇼 모두 다 눈만 뜨고 있으면 나를 볼 수 있어 근데 형은 나를 볼 수 없어 눈 뜬 거야 안 봐 여기 있는 모두는 형을 원하는 게 아니고 피를 원하고 있지 한여름의 모스키토 빅잼이 뭐였더라? 빅잼이? 근데 허클베리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 허클베리 피, that's me 이 게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나를 좋아하지 like a PSP 내가 군대 갔던 타임을 빌려서 밀러에서 우승하고 있어 실력을 길러서 이 속을 보내기 it's the freestyle 나한테 밀려 내가 내가 군대 안 갔으면은 형이 과연 밀러에서 우승 할 수 있었을까? 무슨 말도 안 될 얘기야 이런 수수 끼기 같은 사람 어떻게 통화